여기가 트랩역입니다. 세이지씨. 찍어? 손가락 어디있어? 손가락 어디있어? 캐시마켓 도착. 트램 타고 왔어요. 너무 배고프고요. 빨리 제 입속으로 해산물을 넣어주세요. 어때? 잼민이 같아? 웰컴 투 오스트라일리아. 폼 오브 시프트. 신니 피시 마켓. 여기로 가라고. 날씨 되게 좋은데 이걸로 보니까 엄청 꼬리꼬리해 보이네. 와 내가 뭘 잘못 봤나 했어. 모양인줄. 대박. 너네 왜 여기에 있니? 우와 불. 아 쓸 때 한 26불짜리도 있고 한 더 주네.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여기 저런데도 안에 한 바퀴 돌아도 되고. 너무 맛있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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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맛있겠다. 한바퀴 돌아가세요. 우와. 우와 개 진짜 커. 소위자 저기. 개 봐봐. 저기. 우와. 이게 무슨 개야? 240톤이 됐는데. 100kg. 저기 칵테일피쉬에다가 막 프로 넣어주고. 원피쉬에 치즈. 네. 맛있겠다. 그리고 엄청 쪼개. 맛있겠다. 그리고. 뱀다. 고통. 둘 다 소위는, 너무 맛있고. 이 artifact은 피쉬앤칩스. 무효 제대로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35불이 나왔습니다 첫 스타부터 제가 피쉬앤칩스 할 때랑 똑같이 나왔어요 아 갑자기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라 제가 이거 먹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피쉬앤칩스는 진짜 맛있지 않을까? 수산시장이래 그럴 수도 있지 더 신선하지 않을까? 피쉬앤칩스는 타르타르거든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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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? 아 오늘 완전 고피 풀어 고피 풀어 그냥 솔직히 비추고 그냥 처음으로 좀 건강한 거 먹고 싶었어 맞아 저희 익은 거 먹고 싶은 거 맨 처음에 너무 물이 되잖아 맞아 물 같은 거 바로 때려 넣으면 이게 좀 좋아요 부드럽다 응 너는 그 파라마타 거기 여기 맨 처음 먹었던데 어디 저기? 돈다이 미치? 아니 돈다이 말고 무슨 맨니였나? 맨니였나? 맨니 미치인가? 완전 생선이 진짜 많이 넣어줘서 튀김맛보다 생선 맛이 강해 그게 더 좋은 건데 사실은 이거야 너무 좋아 첫 번째 식사로 괜찮았다 응 왜냐면은 티슈앤칩스 안 먹으면 뭔가 계속 아쉬웠을 거 같아 여기에서 맞아 오징어가 진짜 엄청 맛있어 맞아 티슈앤칩스에 오징어가 없으면 좀 수운할 정도로 오징어가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로 콜라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하나 산 거? 네 필요한 거 원래? 아 미니 타바스코스 레몬 주나? 레몬 주나? 아 여긴 이름일까 아 뭐야 아까랑 똑같이 써있네 아 콩고 먹었어야지 여기에서 굴을 꼭 먹어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먹어보자 내가 양이 적어진 거예요 우와 뭐야 오 맛있다 나도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치즈가리 지금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사놨습니다 솔직히 배부른데 다시 먹으려거든 그저는 좀 네 원래 생선 회는 뭐 쭉쭉 들어가야 돼 말이 없지 음 그냥 굴이네 엄청 대단한 맛은 아니에요 아 진짜? 응 사람들이 엄청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꽤 비싸먹는 사람 뭐 그냥 특별한 맛이 없는 거야 아니면 아 그래서 막 비리거나 이렇지도 않고 응 굴 원래 초장 찍어먹는 거 아닌가 맞죠 아 초장인데 음 어때요? 맛있어요? 맛있는데? 맛있어? 아 근데 막 굴을 엄청 좋아하지도 않아서 너무 맛있어 사과사과는 왜 뿌리는 거야 아 한국으로 치면 초장인가 이게? 음 어때? 뿌린 게 나아? 뿌린 게 나아? 음 아 매워 오 맛있지? 초장이야 초장 응 좀 더 매운 초장 음 이러고 끝나 초장이다 초장 어 굴이다 굴 그냥 굴이다 괜찮은데? 굴 먹을 수 있겠는데? 역시 피신치크가 제일 맛있구나 역시 우리는 그치? 쌈마이로 가야 돼 치즈가리비 먹을게 어 이 비주얼은 진짜 깡패인데 뭐지 이거? 밥이야? 밥이 왜 이렇지? 치즈가리비 야 밥이야 낯김 이 사이드로 있어요 보이십니까? 이게 다 가리비인 줄 알았던 우리의 착각이었지 우리 너무 순진했나? 우리 너무 순진했나? 야 이거 의외로 탄반체인데 근데? 야 맛있네 진짜? 응 리저또야 완전 우와 맛있네 치즈밥 어 치즈밥 아니 치즈밥 그러다 치즈밥 아 그냥 치즈밥 치즈밥 치즈맛 아니 치즈밥 나 생각났어 불씨야 돌려봐? 이거 하면 맛있을듯 음 이 타바스코 뿌린게 더 맛있는데? 근데 솔직히 그거보다 이게 맛있데? 와 근데 이거 새로운 발견 맛있음 근데 좋아 맛있어 든든해 저희가 저번에 스시찜에서 백골을 띄는 적이 있는데요 야 스시찜 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게 네 맞아요 거기 백골보다 여기 백골이 훨씬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회 퀄리티가 다르고 맞아요 여기는 골라먹을 수 있어 원하는 것만 스시도 막 피스로 파는데 3.5불이었어 한피스에 응 맞아요 그러니까 횟집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응 아 배불러 라고 얘기하면서 대도 먹어 안 멈춰 아 불 불 7개나 남았어 야 불 좋아하는 사람이 보면 진짜 어이가 없겠다 야 이거 큰 발 먹었어 아 7개나 남았어 이렇게 아 아 불 먹으면 피부 좋아진데 이제 그런 말 안 들어갔어 응 엄마가 진짜 좋아해서 우리 밥 굴 국밥 국밥 굴전 이런 거 진짜 좋아 야 근데 저거 가리비 있잖아 응 위에 있는 가리비보다 치즈밥이 더 맛있어 맞아 저 같다고 생각했는데 밥이 맛있네요 응 좀 리조또 같이 그치? 어 맛있어 잘 먹고 갑니다 다 봤어요? 네 피시마켓? 네 아쉬움 없어요 이제? 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겠어요 코는 왜 긁어요? ㅋㅋㅋㅋ 메카 커피로 왔습니다 커피요 커피요 네 괜찮았쥬? 저는 미클 라떼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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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보고 안 먹었나 저기 막 스페셜 그런 것들 스페셜 안 먹어? 라테 저는 라테 소이는 좀 어렵나? 라테가 아 그럴 수도 있다 한번 마셔보세요 인정할게요 라테 너도 마셔봤어 1번 와 300불 와 엄청나죠? 이건 딱 봐도 길어 보이지? 어 커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와 뭐야 진짜 내가 원하던 달달한 디저트들이 완전 극감이 초코맛이라고 보여 음 딜리안인 줄 알고 잘못 찾아왔지만 그래도 맛있겠다 그치? 응 먹어보자 응 이거 먹으면 진짜 하루, 밤이 초가 될 듯 내가 좋아하는 맛 뜨뜻해 응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너무 조화기 좋았다 응 좀 단짠 단승단승 그런 느낌 근데 여기 아보카도 아보카도 진짜 맛있다 응 완전 고소해 응 이럴 수가 없는데 기대 이상이네 응 아까 흘리고 하하 저녁 근데 좀 헤비한 것 같네 치킨 벌써 4시에요 안 저러는 거야 뭘 먹어야지 그러면 다 먹고 나서 또 먹을 생각하는 다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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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주올때 이 한화 신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국에서도 계속 신고 호주에서도 계속 신고 호주에서도 계속 신고 내내 신고 진짜 거의 딱 1년을 신었네요 불쌍해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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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상했어요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응 이제서야 보내줄 수 있게 사진 보내주진 않을 거구나 너 이거 셀리프 버릴 거야? 아니 그러니깐 가끔 신어야지 가끔 나면 와줘 고맙습니다 요뚱 fledged 길